오늘은 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10월에 새생명축제를 열게 되는데 올해로 이제 22번째입니다 그 말은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적어도 22번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뽕나무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다 아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하자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러는데 사도라는 말 대신에 이제 복음 들어가도 돼요 복음행전 또 청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최초의 사건의 모음이에요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최초로 복음 설교 물론 뭐 구약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으로 설교한 건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최초로 하죠 그리고 그 전도받은 설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 최초의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까라는 것이 24절과 25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구원하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누구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다라고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뭐 가끔입니다만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제가 설교한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맞는 설교 하시네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혜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슴에 찔려요 가슴에 찔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통해하고 자복하고 그런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중의 전국을 찔렀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한 거 예수 알고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 굿 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쁜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저에게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큰딸 지민이가 임신한 겁니다 2부에서는 박수를 치세요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아이 뭐 그게 제가 할아버지가 이제 2월에 되는 거예요 너무 젊은 할아버지예요 제 지인이 목사님 목사님도 할아버지 될 텐데 손주 자랑할 거죠 글쎄 자랑하려면 돈 내세요 제가 500원 내겠습니다 아니요 지폐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의 기쁜 소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더 기쁜 소식이에요 더라는 것은 더 많이가 아니고 정관사 더를 썼어요 더 가스백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변함이 없는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시대를 초월해서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기뻐야 돼요 지금 웃어야 될 시간입니다 기뻐야 돼요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창처가 치유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간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정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물론 단체로 그렇게 구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그리스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시심이지만 그 죄시심은 공식적인 고백이죠 공식적인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 사건 구원은 성령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성령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불 세례 받으셨습니까 점점점 약해져 우리는 불 세례 그러면 뭐가 막 불을 진짜 받아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은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현상이지만 불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것은 2장 처음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받은 것과 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성령 받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뭐를 받는 거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너희가 폐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왜 복음이냐면 모든 먼데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선민에게만 해당됐어요 차별적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먼데 사람 곧 저와 여러분 중국 그리고 저와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에 임했어요 이 어둡고 그리고 참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정설이에요 우리 칼비는 칼빈주의는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야 될 이유예요 누가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교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사람이 작정된 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계 클라이막스가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가정의 눈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불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확증을 해요 권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패역한 게 뭡니까 고집이 세고 순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패역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만 안 들어요 그게 패역한 겁니다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그리스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가 구부러진 휘어진 비뚤어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비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몰라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또 도적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비뚤어졌어요 휘어졌어요 구부러졌어요 왜곡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치자들 중에서 올바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여러분 많이 매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올바르고 곧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나라와 그리고 국가를 봐도 그리고 사회를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패역해서 그런 저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패역은 또한 사악한 그런 의미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요 이 땅을 보십시오 점점 잘 사는데 범죄가 더 아주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으로 성폭행으로 가진 많은 악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패역한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뭘까 돈일까 돈을 많이 퍼주면 돼요 사회주의 국가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루 평등하고 잘 살게 하면 될까요 자본주의가 이 패역한 세대의 해결책이 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미국의 전기차 만드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테슬러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트위터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가족관계가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맏아들 자비에르가 여성으로 성전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에 가장 큰 몇 가지 단어를 든다면 lgbtq에요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슐 트랜스젠더 퀴어입니다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폐역한 세대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정전환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행이죠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회주의자를 넘어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분자를 모든 부자를 악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돈이 뭐하면 뭐하면 돈이 많으면 뭐해요 이것이 바로 폐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돈이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될까요 지식이 이데올로기가 정치가 어떠한 경험이 천만해요 AI가 천만해요 여러분 보금만이 이 폐역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금만이 이 폐역한 세대의 소망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보금이었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참으로 구원 받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보금의 선포는 구원과 연관해서 인간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한 어떠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흥렬하심으로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보금은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연약이죠 그리고 그리스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보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죠 자기가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이건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주의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회정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과도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 결과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더라 저같은 목사는 삼천의 눈이 가죠 와 나도 설교에서 삼천명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 그렇구나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따라합시다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진명 축제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을 통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 신일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말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먼데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물론 하지 않는 것도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죠 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가족에게 잘하시고 교회 봉사하세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정말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목사인 저는 기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모전서 5장 8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세임축제에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 여러분이 정말 차롭게 되고 더 잘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다양성과 관용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절대성입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생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이름이 예수여만 하느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예수여만 하느냐 통장은 안 돼요 석가모님은 안 됩니까 알라는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양성의 시대 관용의 시대 왜 관대하지 않는 왜 전어로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단도지휘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이고 너무 똑똑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거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후인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하고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한 자들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숭고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서 5장 11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었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복음은 새창조입니다 새창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체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회질서나 정치질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자녀를 바꿉니다 사람이 바꾸면 체제는 바꾸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이 새롭게 만드는 복음을 받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외로워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 중에서 외로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저마다 다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고독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고 노인들 홀로 되신 분들만 외롭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외롭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외롭대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맨 마지막 말만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사와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 됐는데 지도자의 길은 외로워요 누가 그 마음을 압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야 너 외롭지 호독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일이 많아요 우리 지도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죠 그 종업원들이 무슨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태신자들 중에서 외로운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성도가 복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모케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종교 실태를 파악했는데 15%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5천만으로 생각하면 15%면 얼마야 725만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매주일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한 70% 계산해보면 한 525만 명 그 중에 이단을 한 5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단도 여러분 매주일 열심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안 나오면 이단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거 빼면 정말 예수 그래도 믿고 믿겠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백 70만 명 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은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매주일 교회 다니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난교인이죠 200만 명에서 240만 명을 잡습니다 제가 침방에 보면 자녀들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다고 하는 부모들이 푸지기 쉽니다 청소년들 안 나와요 청년들 안 나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가난교인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고린도에 살면 고린도에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면 에베소에 다니는 거예요 제사로니까 살면 제사로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번 세무축제에 우리 가난교인들이 이 자리에 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추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받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야 돼요 전도도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셋인데 막내가 이번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과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바로 위에 누나가 다음 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엄마가 야 너 은혜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딸이 누나가 엄마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하는 얘기가 누나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은혜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은혜 를 체험해야지 입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얘기를 하고 내가 보금을 바로 알면 제대로 알면 보금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금의 불을 받으십시오 보금의 불을 받으세요 보금을 받으면 보금을 알면 보금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스카이 대학에 간 사람 권력자들 그리고 명예 또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다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보금의 증인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보금을 알고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플로신 학교를 다녔는데 그 플로신 학교에 페이튼 홀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 강의장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전세드 목사님이 한번 플로에 와서 회신 강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의 자리에는 한결같이 자기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피로 도장찍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또다시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피로 도장찍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의 피로 기꺼이 도장찍기를 원하는 신실한 신실한 증인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총신에 이런 증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오늘 이 산부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피로 기꺼이 도장찍기를 원하는 증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도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질음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